조명 Malaysia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덟시에 안다고 했는데 갑자기 촬영이 생기는 바람에 환색 조명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 이게 더 낫죠. 네, 8시에 하기로 했는데 촬영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스톤 뮤직비디오 나온 거 다 보셨나요? 성실아, 나 핫스팟 한 번만 켜주면 안 될까? 네. 헬로, 헬로. 옆에는 이 암퍼. 그래서 턴치 같은 거 안 나오는데 예, 스톤 다 보셨나요? 같이 한 번 봐 볼까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 못해서 잠깐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톤 뮤직비디오가 나왔으니까 다들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피지컬 앨범도 공장에 넘어가서 내일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 사이트에서 파는 건 프라이빗 버전이라고 일반 레귤러 버전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거는 아마 내일 사이트에 뭐가 다른지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제가 레귤러 버전은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예약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스토리에 링크도 같이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고요. 또 제가 팬미팅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빨리 하고 싶어서 팬미팅도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며칠이지? 팬미팅? 은영아 팬미팅이 며칠이었지? 팬미팅이 무슨 며칠이었죠? 팬미팅이요? 네. 스토리에 들어가면 있어.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셨어요? 7일 7? 7일 6시 12월 7일 6시에 팬미팅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궁금하니까 근데 또 아쉽게 추첨이래요. 다 만나고 싶은데 CD 사면 추첨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CD 구매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팬미팅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최대한 많은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6시 네. 프레드. 네. 프레드. 야야야야. 스테이 튜드. 체크 마이 스타 스토리.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 프레드. 4. 프레드. 예약 판매가 시작됐다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알려주고 싶었고 내가 오늘 마지막에 다 해석을 해줄게. 응. 다 먼저 알아. 다 아침에 해줘. 응. So, basically, 원스판 미팅은 7일 6분에 KST. 로케이션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프라이빗 버전은 사진도 좀 다를 것 같아. 네. 그렇게 나와야 해요. 그리고 프라이빗 버전은 사진도 좀 다를 것 같아. 그리고 프라이빗 버전은 사진도 좀 다를 것 같아. 그 부분에 들어간다 그 physical album for, I mean, uh, the limited edition for PRVT01 will have different photos, um, than, than the original one. Yeah, and, his current album is, um, or 사인반. 한국어로? 사인반. 사인. 사인된 한국어로? 모든, 모든, 그, 그, private version. Ah, oh, and also, for you guys, um, the limited, limited, um, copy of, uh, PRVT01 has, his sign, on ever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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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own sign, signed, signed by him, on the limited edition.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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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guys, you guys, should stay tuned, 6pm tomorrow, Yeah, in Kenya. Yeah, and, you can't see 그리고, 그, 하스판, 한번, 맡겨줄래? 우리 같이, 한번, 스톤을 봐볼까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So, basically, um, wait, 몇 해에,zu 릴ulu시 됐지? 6PM. 아, 스톤이? 음, 스톤이 6PM.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의 첫 앨범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청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한 번 스턴을 봐봐요. 아직 프라빗올리 채널이 너무 안 유명해서 저도 안 유명해서 프라빗올리 채널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별로 안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홍보. 홍보. 홍보?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뮤직비디오만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일상소소한 제 일상도 올릴 거니까 프라빗올리. 아, 프라빗올리. 되게 짤막하게라도 계속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계속 체크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채널이 프로그램을 지켰습니다. 스토리오만의 채널을 지켰고 유튜브 채널을 지켰고 Hey, we'll watch it together, we'll watch Stone together. One Stone, two Spike, your next door. AKA VANGDAW. AKA VANGDAW. Let's go. It's now the MacBook speaker'silla.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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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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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지. 근데 형 팬덤이잖아. VRVT 팬덤이잖아. private ones? 아 난 좀 너무 그렇고. 근데 좀 짧고 쉬운 거. 말해줘요 말해줘요 빨리 말해줘요. 원 앤 오니? 원. My only one. Only one? 정말 쉽게? 정제목. 신선한 거 있을까요? Love you baby 이런 거 말고요. 팬들 이름 지어줘요. 영어로 하는데 한글로 말하면. 아니 그래도 이해할 거야 이분도 그래. How are you today? I'm good. I'm good. Everything I'm good. We're all good. We're all working. We are good. And the next album is gonna be better than this album. Next album is gonna be a hundred times better than this album. And also it's gonna come to you guys real quick. Like, sooner than you guys think. 아 진짜 지워줘요. 아니면 내가 짓는다. 아니면 뭐 천천히 생각하자. Or like, if you guys have any suggestions. 아니면 우리. We send it to our e-mail. Yeah, I see.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12월 7일 날 우리 보잖아요. 그때. 제가. 한 명 한 명씩 물어볼게요. 다들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날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제가 공지할게요. 해 traps okay. 다들 이해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물론이 fellas evangelical Pickering에 들어 segmentsca.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여러분 맛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리는 Heart A, 오므를 즐기는 그런 아 encontrar names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cents. 여러분이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최고 한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인스타그램 피드 있는 소셜 소셜 미디어에요 근데 소셜 메이요 사실 그게 이어 빛 이어 커뮤니 이메 뻐 유 12월 7일날 아직 추첨이 확정이 안 됐다고는 알고 있지만 제 피드에 지어주세요 라고 올릴 거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12월 7일날 여러분들한테 눈 보면서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고 와줘요 그리고 스톤 진짜 멋있게 나왔으니까 두 번, 세 번, 세 번 한 번씩 봐주세요 하트 러브도 많이 봐주세요 하트 러브도 많이 주세요 얘가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너무 즐거웠고요 또 자주자주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의 이슈는 다 말하지? PRVT 01 레귤러 버전은 이미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PRVT 01 프라이빗 버전은 제 사이트 PRVTOLLY.COM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할 거다 프라이빗 버전은 리미티드 에디션 응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올 사인받 그리고 아마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톤 뮤직비디오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체크했어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해서 가고 끝내자 So PS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So to wrap up for this Instagram Live is that private only official dot com PRVT only dot com PRVT only dot com has opened officially And we are now pre-selling the physical album for PRVT 01 And also the limited version of PRVT 01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one and the limited version PRVT version 6PM Wow limited edi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imited edition The limited edition and the original version is that He's gonna sign his own You guys are gonna get his own sign And some maybe some different photos Yeah But we don't know It's a mystery box And oh don't forget This is really important Cause the limited edition is gonna pure We're gonna sell it on 6PM Only PRVT Only on PRVT official dot com I'm not sure At PRVT only dot com Just PRVT only dot com At PRVT only dot com PRVT only dot com PRVT only dot com Sorry guys Yeah It's okay that'll be Are you guys Anyway I'm going to go to the next scene Now we're going to do AWESOME On the next songs Now we live updates to the new album Good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자주 할께요. 그리고 스톤 뮤직비디오 out now directed by Y-Lone Wolf Y-Lone Wolf is a genius. 그리고 PRPT-only.com이랑 유튜브 채널 진짜 활성화 할거니까 계속 체크해주세요. Stay tuned on private-only YouTube 채널 because we're gonna post a lot but we can't guarantee when but we're gonna have, we're gonna post a lot of fun contents. Yeah. 다들 그러면 펜스카에서 봐요. 펜스카에서 보더라도 언젠가 어디서 볼 수 있을 거예요. Bye. 감사합니다. See you soon. Peace. 감사합니다.